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에서 또 성명서 같은 광고를 냈습니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사슬면에 낸 광고인데 제목은 이준석 대표를 정권교체의 반역 제1적으로 지목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정권교체의 반역 제1적으로 지목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달래기도 하고 말하자면 격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분열하지 않고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왔던 자유민주당에서 이렇게 성명서를 또다시 낸 것은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또 선대위에서 직함을 다 내려놓고 밖으로 당 안에 대표에 전염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당 선대위와 윤석열 후보를 저격하는 글을 쓰거나 또는 SNS뿐만 아니라 매체,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하면서 연일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자 또다시 이준석 대표를 정권교체의 제1 반역으로 지목한다는 성명서 내용의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과 행태는 애국심입니까? 이기심입니까? 얕은 깨와 경거망동으로 나라를 더욱 추락시키겠다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은 정권교체는 알 바 없고 당권 장악과 자기 정치만이 목표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물으면서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준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이준석 대표는 여권의 선대위원장입니까? 다 된 밥이라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재뿌리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적으면서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치로 몇 가지를 처수로 해놓았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젊은 이준석 대표에게서 미래와 보수 혁신을 기대하면서 격려와 애정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중은커녕 지난 5년간의 기회주의 좌파적 행태 그대로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파 여권의 프레임과 공작 선동전에 함께 춤추면서 자유진영 내부 총질에 앞장섰습니까? 자파 여권의 폐론적 악행보다 자유진영의 이력서는 과장 논란이 심대합니까? 내부 구성원과 권한 다툼하다가 직을 던지는 게 책임 있는 대표의 자세입니까? 대표직은 왜 안 던집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지방선거 말아먹을 속셈인가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선대위의 직을 내려놓으면서도 왜 대표직은 안 던지는가? 왜 대표직은 안 던지는가?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오늘은 아주 오히려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금 선대위 중심으로 그리고 후보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은 왜 대표직은 던지지 않고 끝까지 대표직을 갖고 있으면서 자당 후보를 비판하고 자당의 선대위를 공격하고 있는가?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초선의원 15명이 긴급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물러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준석에게 이런 발언을 전달하겠다고 하니까 어디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들었는지 이준석은 오늘 또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본인은 물러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대안을 가지고 선대위가 잘 불러가라고 하는 소리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갈 공명의 비단 주머니는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과대망상 피해망상이 아닌지를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작 댓글 방지 방안이니 AI 홍보니 하는 건 여러 기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세대결합론은 어떻게 듣는가. 이준석 대표가 자중자해하면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세대결합론 자중자해하면 그간의 지지율 추세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행태가 바로 도태되어야 할 과대망상 또 이기주의의 정치인이 전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권 일각에서 당대표라는 자가 방송에 나가서 폭로, 자해하는 형태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게 이제 청년 대변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당대표라는 자가 방송에 나와서 폭로하거나 자해하는 행태는 아주 부적절하다. 결국 선거는 후보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행태는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주 불안정성의 연속이다라고 자유민주당은 적고 있습니다. 국민이 용서 못할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고나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이 옳았나요? 그 실체적 악행은 왜 말을 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여권 대변인인가 아니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이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사과 안 했는데 왜 사면을 했겠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사면한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한 이유가 뭔가? 바로 문재인의 백기토행을 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치 공작과 가짜 뉴스 선동에 의한 것이니 그래서 문재인 정권 원인은 범죄 실체가 드러난 공작과 부패와 악행의 연속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정제성은 뭔가?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고 하나? 정작 사과와 유감을 표명해야 될 사람, 무릎을 꿇고 석고 대제해야 될 사람은 바로 문재인이다. 촛불 세력들이다. 단돈 시분도 받지 않고 경제 공동체, 이렇게 교묘한 말로 묵시적의 청착, 이런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구속시킨 정권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닌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선동할 때 국정농단이라 했는데 결국은 구속한 것은 엉뚱한 뇌물, 또 국정원 특활비, 이런 거 가지고 구속시켰습니다. 그것도 22년 동안.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 4년 9개월 동안 구속시켜놨다가 온몸이 지금 아파가지고 더 이상 수영생활이 하기 힘들다 할 지경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국민통합입니까? 이게 인권입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지금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자, 네 번째. 자파의 괴변에 함께 춤추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존경한다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나 문재인과 함께 하세요. 헝쾌히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헝쾌히 보내줄 테니까 가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자유민주당은 무능, 악행 정권의 교체를 회박하는 반역 오적을 추출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반역 오적을 추출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니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준석의 이 행태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도 폭로를 했고 그런데 이준석의 그런 비행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충격적이고 이게 이제 그동안 이준석의 이중성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왜 더불어민주당에 그렇게 꼼짝하지 못했나 하는 것도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의혹, 이 문제점들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줬더니 민주당에서는 그걸 갖고 폭로하거나 이렇게 문제되거나 공격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보도에 따르면 그걸 가지고 내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근하게 이준석의 뒷발을 잡고 지금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세로 연구소에도 송영길과도 굉장히 밀집하게 인관되어 있다. 오늘 폭로한 내용 중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과도 그렇게 궁합이 맞았구나. 이른바 케미가 맞았구나. 그렇게 다투지도 싸우지도 않고 마치 형제처럼.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의 당대표나 또는 거기에 선대위의 상임위원장 같고 국민의힘에 있는 선대위의 윤석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납득이 안 된다 했는데 오늘 가로세로 연구소의 폭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그것도 한 차례 더 검증을 거쳐야 되지만 그러나 이미 검찰 조서와 판결문을 갖고 변호사인 강용석 변호사가 검증을 해서 폭로를 한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 이제 거치 문제를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준석 대표의 거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사법 처리를 받는 데까지 이어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공언. 이걸 보면 지금 우파 진영의 위기가 너무 심각하게 왔다 합니다. 지금 이 가로세로 연구소는 또 내일은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아주 무시무시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의혹이 있어서 이걸 터뜨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빨리 선대위 들어가서 이렇게 백의 종군하고 앞장서서 윤석열 후보의 선거 당선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앞장서면 그래서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저녁 7시에 또 폭로를 한다고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진영의 곳곳에 유망하고 또 말하자면 영향력이 있는 이런 인물들이 하나 둘 그게 좋은 영향력인지 선한 영향력인지 그렇지 않은 영향력인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인물들이 지금 뭔가 하나씩 달고 있는 째깍째깍째깍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 터질 것 같은 이런 긴장감이 팽배하고 있다. 이게 당 후보를 위해서도 절대 좋은 게 아니고 또 이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야당을 지지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도 일종의 비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충격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당 후보를 비방하고 공격했는가 정말 알 수 없는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 있었구나. 또 내일 되면 홍준표 의원의 뭐가 터질지 매일 하루하루 이런 것을 보면서 선거 기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 우파진 전체의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약이 되고 또 우리 경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우리 국민들로서는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더 이상 야권 안에서는 이견이 없는 왜 같은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 총질을 하고 반대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끼리 싸우고 있는 지금 밖에 적이 있는데 적은 놔두고 가족끼리 총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는 엄청 많습니다.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이런 것들은 왜 보도가 안 될까 그 아들의 삼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수시특별전형으로 고려재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들인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삼수, 수시특별, 그것도 영어를 너무나 잘했어. 뭐 500대 1인가 50대 1인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주 외국에 유학 간 경험도 없는데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 문제의 의혹을 김건희 씨처럼 그렇게 보도하거나 또 추적하지 않고 있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스스로 나는 작전 위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렸다. 그러면 적어도 어느 언론사는 그 종목이 얼마 했는데 지금 얼마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변화했었는지 적어도 취재하는 흉녀만 나도 내야 되는데 전혀 검증도 취재도 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김건희 씨를 향해서 끊임없이 또 그것도 뭐 설명했는데 심파조다. 그것도 영어로 노래를 지어가지고 김건희 씨가 사과하오라니까 그게 내가 처음에 남편을 만난 날 또 이걸 또 무슨 음악처럼 만들어가지고 또 조롱하듯이 이렇게 돌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선거라기보다는 운동이라기보다는 검증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공격이고 일방적인 한쪽의 패배를 노린 그런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이런 공개적으로 신문 광고 방송에 나와서 물러가라. 바로 정권교체 반역의 제1적이라고 지목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는가. 그리고 민주당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의욕을 받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는가. 정말 더불어 국민의힘은 지금 한꺼번에 두 개 세 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와 있습니다. 안에 내부를 정리하고 그리고 상대의 아주 막강해진 이 좌파 카르텔 또 이 운동권들로 뭉쳐있는 그 세력들이 만든 후보를 이겨야 하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단합하고 그래서 힘을 하나로 모일 때만 가능해질 것입니다. 언론도 돕고 있고 사법, 검찰, 법원 모든 게 다 더불어민주당을 돕고 있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실 앞에 용감해지는 것 바로 그것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